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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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퇴출당해요 퇴출당한다고요? 네 당연한 말씀이죠 보험금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드립니다 뭔지원이요? 은지원하고 하지원이요 아 은지원하고 하지원 아 너도 퇴출이란다 진짜? 자 죽으면 퇴출입니다 네 저 죽을일이 없거든요 은지원과 한지원이 되는 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죽을일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저 죽어요 지금 디오졸이 화나 싶거든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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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도트리마녀가 죽었어요 대마왕이에요 대마왕이 염라대왕 왜 이렇게 쉽게 죽어요 염라대왕이요? 네 어 잠깐 염라대왕 남자였으니까 돌토리님이 남성이었군요 야 변해놔 이 좀비야 이 나쁜 놈 변해놔 좀비야가 말이 되는 소리구나 저희는 이제 죽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엄청난 혜택과 지원을 해드리자 인 잡아 탈락 너 여러분들이 리스폰지역 어? 엔더맨이다 어딨니? 도맨아 엔더맨아 쟤 뭐야? 도맨 아 이상한 애들이 전화했어요 죽지 않으면 팀에서 탈락을 안한대요 주면 팀에서 떨어져 나갔는데요 리더가 죽었어요 그니까 팀에 가입을 하래요 죽지만 않으면 퇴출당할 일이 없대요 근데 리더가 죽었어요 리더가 퇴출당한거에요? 팀이 해체됐어요 바보들인가? 전 원피스를 이렇게 최적한 장소를 파악했죠 오오 바로 골렘신전 아니 팀이니까 오오오 오오 쩐다 안들었다 들은척한다 어 맞아 어디에요 어디에요 만드기가 자꾸 기어서 나 쫓아다녀 나 골렘신전 나 골렘신전 골렘신전 진짜 쩐다 아이디어 근데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이제 골렘 다 죽어가지고 으흠 으흠 콜렘이 다 죽었어요 감히 내 앞에서 나무를 캤느냐 만드기 돌 좀 캐야겠다 건방지구나 오케이 오케이 배가 고프구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흠 그 뭐냐 지금 만드기가 저 자꾸 쫓아오거든요 왜그러는거지 기온이 미친거 같던데 저기있다 지금 얘 원피스 노리고있어 근데 골렘의사원에다가 그렇게 한칸파고 숨겨놓으시면 어? 수닉님이 터지면 없어질텐데 어? 봤어요? 어딨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 방금 여기 있었는데 님이 골렘의사원이라 했어요 흐흐흐 어어어어 다른자 숨기자 같이 같이 숨길라고 했잖아 네네 여기 여기다 숨겼거든요? 여기? 응 그니까 아까 들어가는거 봤다니까 그래요? 응 음 진짜 여기다 숨길라고 여기 터지면 여기 끝나는데 저는 잠깐만 원피스 킬로 하는거야 원피스 순이님을 데리고다니면서 모든 땅을 다 터치면 원피스가 그중에 하나 터치지 않을까? 어딘가 좀 의심스러운거 서투리고 어 재밌을거 같은데요? 야 만두이 쟤 뭐하냐? 뭐 바보 아냐 쟤 쟤 쟤 바보 개바보잖아 멍청해 멍청하잖아 헐 아니 쟤 원피스는 그냥 수희님 부인했다 진짜 하나하나 다 파보면 쩔겠다 그니까 애들이 원피스있는 위치만 내 수희님 가라 하고 터치는거지 수희님 팀하자 그 수희님이 까볼라 그러면 제가 죽이면 되고 우와앙 수희님 네 지금 아무 오갈곳도 없는 나그네같은 존재잖아요 제가요? 저희가 당신의 오아시스가 돼드리겠습니다 오오아시스 달짜한테 전화한다 저희 원래 팀이잖아요 무슨소리 하시는거에요? 언제부터요? 사소하게 뭐 또 그런소리를 팀 아닌데요 뭔소리에요? 에이 팀인거 알아요? 네 달짜님 저를 수하로 받아주시옵소서 싫다 아 좋아 지금부터 제 능력으로 말하자면 호세이돌이옵니다 싫다 저리 가거라 필요없다 알겠사옵니다 그럼 진작 내가 갇혔잖아 자 지금부터 면접을 보겠습니다 수희님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 닝 닝 닝 닝 닝 닝 닝 닝 닝이예요 합격 후우 뭐야 어차피 합격시킬거 같았는데 닝 닝 지금 중요한 직책이 있어요 닝한테 뭔데요? 단짝아 나가야되요 일단 OK 맞아 원피스 킬러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sir 어? 원피스가 의심되는 곳에 가서 사살하시면 돼요 그래요? 아주 중요한 임무죠 지금 원피스를 만들었을 거 같은 사람이 누구죠? 따라다니겠습니다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돼요? 으어양 자 수모이자 일단 악어님 네네네 악어님 원피스 털어볼까요? 제 원피스를 턴다고요? 팀인데? 장난하네요? 반대 지하로 내려갔어 반대 지하가 어디? 이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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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보여 가보자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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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래 이림표 엄청 많아 가서 죽이자 다들 지하에서 놀고 있구먼 한명 더 있던데? 저 아래 한명 더 있다 잠깐만 이 근처에 잠깐만 이거 크리스틱 박스? 어? 여울이 여울이 고통을 주지 여울이 오랜만에 했는데요 여울아 빵티가 얼마나 어려운건지 알려줄게 형이 알려줄게 인마 오랜만에 멘붕류 해보자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좋아 그래그래 좀만 기다려요 죽고 다니던데 아까부터 이 정도쯤에 얼마든지 해줄수있지 제발 금좀 캤으면 좋겠다 요울아 내가 금이 필요했거든 금 가지고있으면 이뻐해줄게 금좀 가지고있으면 아주 이뻐해줄게 우리 여울이가 내 바로 발밑에 있어요 어디있는데 나 지나갔어? 뭐야 나 아무것도 안보여 아 재기랄 여울이가 머리쓰는 땅파고 도망가는데요 발견 아이고 너가 대신 처리좀 해줘 알겠습니다 뭐 여울이 여울이 정도야 뭐 시청자분들 톡톡 여울이 죽어 우리가 우리가 여울이가 죽었구나 여울이가 죽었구만 아 잠깐만 원목을 내가 방금 나무로 바꿨잖아 이런 뭐라도 태워야돼서 빨리 구워야돼 왜 금을 않겠어 왜 금을 않겠어 너블님 너블님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입니까 뭐 그럼 어떻게 나와 옆으로 나와 뒤로 나오는건 너무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뒤로? 뒤로 나와야되나? 어떻게 나와야돼 당당하게 앞에서 나와야죠 아 앞으로 나왔으면 제가 이겼을텐데 그렇게 당당해서 맨범으로 다니나 가빠 좀 잊든가 야 금좀 캤어 여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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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캤어? 금없어요 여울이 아 진짜 거지잖아 아 네 금니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주려고 했더니 아니 금 때문에 씹었는데 금도 없어? 금니빨이 없어가지고 다 씹어먹었잖아 실수로 야 나 너무 괴로워 제발 석탄좀 주세요 능력이 뭔데 금을 캐세요? 석탄좀 주세요 이게 어떤 능력이냐면 부르주아라는 능력이야 제발 석탄좀 주세요 어딘데요 어딘데요 석탄이 없어 석탄좀 주세요 아 넌 너무 나약해 여울아 아뇨 저는 저를 믿습니다 그래서 안되는거야 아니 어디에요 어디에요 내가 도와주러 갈게요 나 지금 기어다니고 있어 나 지금 기어다니고 있어 우리의 여울이를 잡고 난 템을 아버님께 나눠줄게 나 혼자 안쓸게 오케이 오케이 뭐 있는데 게 많은 많은 철 8개 있길래 가방 만들었어요 어 여울님이다 아니 철 8개밖에 없어? 거지잖아 기부.. 기부했다 생각하면 되죠 뭐 기부천사잖아 여울님 오늘 맹퐁하실래요? 아뇨 뭐 니가 기부천사란 말이지 뭐 이해한단 말이지 하지만 용서할 수 없단 말이지 죽이면 안돼요 저 아버님 어디냔 말이지 나 지금 굉장히 괴로워 어디냔 말이지 지금 갇혔어 내가 따라갈거란 말이지 으악 저 죽이면 안돼요 수윤님한테 죽었단 말이지 여울이 저 난 괴로워 에이 여울이 에이 야 그만 갈거란 말이지 기다리란 말이지 아버님 기다리란 말이지 저거 용암 밖에 있는거에요 여러분들 내 금방 간단 말이지 내 금방 간단 말이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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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지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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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돼 어 뭘 쩌다 안돼다 꾸문대 테 어디서 앙탈이야 제가 먹겠습니다 기팸 잘 먹을게요 순이엔 권드리면 계속 죽습니다 폭탄 맹이예요 내가 도와주러 왔단 말이지 어디냔 말이지 지금 아래 아래 지금 121의 제트 마이너스 10 x-12 이래 y는 12 어 소리가 들린다 구주 살려주세요 살려줘 살려줘 살려주세요 근저히 소리가 들려요 아 여기있어요 아저씨 석탄있어요 석탄이 없어요 진도 무슨 소리십니까 준비된 남자입니다 아 쩐다 철저히 준비해서 다시 오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등뿌리군 너블림 조심하세요 으흐흐 내가 너 니가 날 조심해야지 알았어 여울아 힘내 너나봐 날 죽일 수 없을거야 멘탈 부셔야지 한 일주일 동안 멘탈 계속 한번 부셔봐야지 이게 부시고 붙이고 부시고 붙고 부시고 붙으면 멘탈이 강해져요 그럼그럼 그 과정이 필요해 금 찾으러 가자 스윗님 봐요 스윗님 얼마나 부셔져든 요즘에 아예 그냥 죽어도 해탈았잖아요 에이 좋아 뭐 일단 멘탈을 부시는 작업이 필요해 뭐야 이거 제가 한번 이거 뭐야 이거 오오오오 아니 이거 금 아닙니까 아니 금이잖아 이거 이 어떤 자식이 금을 이 땅으로 지나칩니까 요즘 금값이 어 밑에 이름 피고 왔는데 방금 아닌가 생각본건가 잘못 봤군 이거 누가 일자로 파고 다녔어 철에 빨리 구워서 금 캐야겠는데요 철 있어요 형님 아니요 분명 여기서 내려와서 저쪽으로 간건데 철이 없어요 아 우린 진짜 거지다 거지같은 인생 아니 팀 거지잖아 부자가 되겠어 사실 맨몸으로 사는 사람이랑 우리는 가는 사람 안맞고 오는 사람 안맞는단 말이지 철 좀 줘요 철이 없단 말이지 금 찾았는데 철이 없죠요 아까 철 아꼈을걸 아 일로가면 분명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철 다 캤을거 아냐 그렇겠죠 여울이가 판거 아니여? 도망간 자국이 있는데 이렇게 일자로 파는 사람 있나? 저 주로 일자로 파는데 어 철이다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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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всx 할렐루야 신의 은총이라는거거든요 매우 좋아하시자나 제가 철 많이 캐겠습니다 오메이갓 내가 간단말이지 베메이갓 금이다금 같이가자말이지 야 근데 어디로든 쿨타임 9999초 한번 검색해보세요 어디로든 한번밖에 못쓰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 한 번을 값지게 사용하면 되죠 어디로든 여러분은 한 번 밖에 못쓸거에요 아닌가? 스리님이 여울이 계속 죽이고있대 그러면 몇초에요? 지금 스리한테 계속 죽고있어요 300초에요? 저는 계속 템을 모으고있고 아 5분이에요 5분? 아 0초는 절대 아니에요 쿨타임 0초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다가 썼다가 막 어 여기 좋은데가 있네 금이다 300초라요 300초 300초가 몇분인지 알아요? 300초? 5분이잖아 300초는 식물이죠 300초 맛있어요 빡친다 어떻게 먹어요 300초는? 쓴박이처럼 먹어요 약초인거 몰라요? 아 정말 욱이 터지네 안돼 그리펑 그리펑이 펑하고 터졌어 그리퍼가 펑 그리퍼가 펑하고 터지면 아펑 야 찾자 이제 오케이 이 땅굴 판사라면 엄청난 자원을 얻었을거야 여기에 가왔지만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아니야 어딘가에 냄새가 나 막다른 길이었다니까요 여기 냄새가 나 아오니씨 아오니 밸래서 나요 지금 아 냄새가 난다고? 천천히 따라와 어? 털이다 막다른 길이 하니까 여기 아니 이 자식 우리가 온건 알고 돌로 막아놨다니 정신상태를 파악해보면은 야오님 여긴 들어왔다가 여긴 판 다음에 다시 나간거야? 야생을 하지? 말이 안되는데? 이상한데? 왜 이런 짓을 해 뭔가 뭔가 냄새가 나 와 이 지리잖아! 핀맨이다 이거 아닌가? 아 이거 여울이 아냐? 여울이 밖에 없잖아 그런가? 아 우리 아이디가 보여서 도망가다가 죽었구나 이게 뭐하는거야? 뒤에 쫄라쫄라 떨어져 대고 있어 지금 철 엄청 많아 재밌다 근데 이거 어? 오 철 엄청 많아 철 철 철 어 Y7이다 Y7에서 다이아가 그렇게 잘 나온다며?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아니 F5 누르고 다녀봐 F5 두번 아니 뒤에서 누가 쫓아오잖아 야 진짜 F5 눌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뒤에서 이렇게 누가 따라오고 있으면 진짜 놀라겠다 철이다 철이다 우리는 땅굴 안에 있는 애들을 찾아낼거야 그게 많았을텐데 그 뭐냐? 애들 원피스 진짜 다 뿌시고 다녀볼래? 그니까 제가 지금 하고싶어가지고 수희님 안버리고 있는거에요 평소였으면 죽여버렸죠 야 올라가서 우리 근데 빵 만들자 빨리 우리는 빵 만드는게 더 이득이야 올라가자 너 설마 아까? 안뺏겼죠 아 역시 자 올라갑시다 자 올라가서 빵 만드는게 여러분들 더 중요할거 같아요 오늘은 빵 만드는 날입니다 빵의 날 그리고 여울이 멘탈 터지는 날 오케이 빵키 우승 한번 해보자 오늘 오케이 잠깐만 야 여기 올라오면 용암인데 극복해낼 수 있어요 잠깐만 좀 위치를 조금만 틀면 돼 추천 1분전입니다 여러분들 추천란과 투표 한번씩 참여받아라 말라라라라라라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하기 한번씩 사랑합니다 구독구독 구독구독 자 지금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 감사합니다 1분전이에요 구독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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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뿅뿅 구독뿅 아니 스윙님 구독구독하고 끄덕끄덕의 사회 발음이라니까요 구독구독 구독구독 구독 아 진짜 똑같고만유 제가 밀동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복경이를 다 쓴거 같애 진짜요? 하나만 안될거야 그 그 그 철 있잖아요 사용 구워놓는게 없지요 구우면 돼지요 나무가 없지요 아ids 내려가야돼서만나 아니 나 갈 수 있어요 전 이 빨피 국경이를 도 해병대 정신으로 얼마 안남았어 안할 수 있을거야 야 너넘 올라오면 용암이야 야 돌아왔나 이 거미 돌아왔나 돌아왔나 너무 뜨겁다 왜왜왜 무리가 떨어졌어요 나한테 애들 철갑옷 입고 있어 엄청 무서워 도망가야돼 자원을 열심히 내 앞에 용암이 있어 내 앞에 용암이 있어 어떻게해 용암이 있다고? 죽으면 안돼 빵 너 니 손에 들고 있잖아 나 어디로 가야지 나 어디로 가야지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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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아니야 아니야 올라가야돼 여기 어디야 국제 다 썼어 내가 구하러 갈게 다 졌어 다 졌어 어디에요 어디에요 살려줘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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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살려줘요 절로 갈게 군마 살려줘요 제발 살려줘요 살려줘요 살려면 드릴게 제발 살려줘요 살려줄게요 어 여기 누가 갔던 사람 있네 단 열 칸의 공간 여섯 칸의 공간뿐 남은 산소도 얼마 남잖아 중료이다 중료 살려워 야 중료이다 중료이다 야 중료 탄소가 얼마 안남았어요 아버님 기다려 기다려 중료에 죽이고갈게 아 의식이 희미해진다 오케이 원피스 야 니가 루피면 뭐하냐 어 개못하는데 아 의식이 희미해진다 어 엄청 못하시네 야 야 야 야 그..그..그..그..그..그..그..그..감사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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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갈게 산소가.. 안 돼 빵은..빵은 놔두고 죽어 뭐라고요? 산소가.. 야야야야야 갈게 갈게 안 돼이 빵은 빵은 야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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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고 어디 가세요 나 여기 있어 나 위에 있다고 나 위에 있다고 어 왔다 오케이 아 살았다 오케이 블록주세요 야 여기 어 감사합니다 어 너가 절로 올라가 내가 파서 올라갈게 아 알겠지 어 용감소리가 되게 나네 와 이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거였구나 일단은 플랫팅박스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게 상자집 옆에 누구야 옆에 자꾸 어떤 언니가 자꾸 나 공격해 달짜랑 중력이랑 같은 팀이잖아 도망쳐야겠어 내가 중미를 죽였어 한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달짜가 쳐 가버리고 쫓아와요 어 어 어떻게 잘랐어 달짜 나 쫓아 야 너 쫓아오는데 진짜 너 조심해 큰일인데요 너 빵 빵빵빵빵 나 나무 안될꺼야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순잉 빨리 쫓아 야 순잉 데리고 와 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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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와 순잉 데리고 와 순잉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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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드디어 드디어 땅이다 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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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순잉 빨리 와 내가 이곳엔 패자여 너는 큰일났다 이제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끝났어 순잉이 빨리 오세요 일로 넌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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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감 내가 감 나 글로 감 아 왔다 깃털이야지 아 내가 왜 까불었지 오케이 템 다 먹죠 왜 까불었지 가빠 입으세요 너머니 오케이 입었어 입었어 내가 왜 까불었지 어 어 살았다 자 얘 좀 죽여줘 얘 죽여줘 아니 얘 죽여달라고요 죽어나봐 중냥 아니 저 죽었나 죽이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였어 내가 내가 어 중냥님 죽이면 돼요 아니 중냥님을 왜 죽여요 어 중냥님 죽여요 이놈아가 방금 반짝대가 더 있어 아버님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오케이 야 아버님 죽여야 돼 아버님은 내 평생 먼저 죽여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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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의 실용성을 알려주기 위해 죽였습니다 하하하하하 나 실용성을 데려와는 거 이미 알았어 저리가 안녕하세요 너블리 빨리 바로 왔습니다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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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본거에요 야 빵 뭔 소리야 빵 없는데 안해 빵 없어요 빵 어디갔어 빵 어디갔어 반세트 먹었는데 그러면 누구지 어디갔어 저희 면접보러 왔습니다 빵 없어 면접보러 왔어요 어 빵 없는데 얘도 달짜다 이거 달짜가 빵 죽였다 저를 팀으로 받아준다면 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가져갔다 지금 가져갔다 가져갔다 달짜 죽이러 가자 저기요 면접 팀으로 받아준다면 제가 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저희를 팀으로 받아주세요 네 그럴 생각 없다 저희는 빵을 숨겨놨는데 괜찮아 우린 원피즈킬러거든 오케이 저 죽여봤자 빵을 제가 숨겨놨습니다 어 여기서 나왔거든요 어 저기서 나왔거든 팀완자 자 여기 근처에서 나왔다 야 여기 다퉜죠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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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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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제발 제발 오케오케오케 못돈다 없어 머사 죽였어요? 아니요 아니요 도망갔어요 이거 이거 템 먹어요 템 먹어요 템 템 아니 아버님 팀하자면서 왜 저를 때려요 에? 에? 템 먹고 튀시던데 아니 무슨 소리 저희는 정당망이로 팀을 하잔거죠 아니요 저희 지금 면접군거라니깐요 저희 강력함을 보여줬던거에요 야야 죽이자 죽이와 누구누구누구 머사 요맘에 빠져죽었어 아 제기랄 스님 스님 오케이 오케이 원피스 달자 원피스 빵 32개 사실 내가 승기는 아닌데 구라야 쟤 아니구나 오케이 어 누구지? 오케이 추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달자는 빵이 없었습니다 오오오오오 역시 멍청이들 다루는게 제일쉽다니까 네 아 이거 피마저하니까 진짜 너무하시네 형님 팀좀 해요 거의 에? 민폐야 저를 철개하나면 철개 철개하나면 철개 철개하나면 철개 아 너 죽었어? 네 죽었습니다 형님 아 내가 얘기했잖아 죽으면 팀 탈락이라고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제이 아잇 제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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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금 빼갔는데 누가 빼갔지? 내가 빼갔어요 감사하이 잘 쓰겠습니다 너 안보여 잘 안보이지만 더 투명능력있네 레알 와 진짜 센척 센척 쩐다 이지스 이지스는 어디에 투명이예요 어디에 투명이예요 야 금 없어졌어 이지스가 왜 투명이냐고 아 내 몸 안에 있잖아 거짓말치지마 제가 클로킹을 잘못 말했네요 불화치고 있네 내가 가지고 있구만 나 템 없어 이거밖에 아까 니네가 줬잖아 멍청이들아 철개하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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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개하나밖에 없지 내가 왔을걸 아니 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말해 아니 근데 너네들이 비슷하게 생겼다 너네들이 친구 아 오케이 게리어한테도 전화한다 가빠줘 가빠 야 나 이따가 이따가 갖다줄게 나 지금 없어 지금은 없다는건 어딘가에 있다는거지 따라와봐 야 빚의 악어 덱과 잡아서줄게 철개 철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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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악어리 악어리 원수 원수 미안해요 악어리 때릴게 죽빵러쉬 아니 엔파이아칼 먹어요 악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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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쟤가 맞았다 야 빅맨 죽여 빅맨 비없다 야 다이어가 빠질 수 있다 빅맨 다이어가 빠져 빅맨 다이어가 빠져 빅맨 다이어가 빠져 나 안맞았지롱 맞아거든 맞아거든 빅맨 급마다 빅맨 급마다 빅맨 지금 빅맨 없애려 급마다 야 말이 많은거 보니 말이 아픈거 먹고 있잖아 어 빅맨 되있다 가라 순잉모 너로 정했다 야아 빅맨을 죽이라고 야 순잉아 순잉 빅맨 빅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